안녕하세요 수족관찰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매상에 왔어요. 저희 매장에 수주를 좀 정리하고 제가 여가재도 좀 채워놓고 하려고 도매상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물건 용품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용품을 많이 시급을 안해갖고 옛날처럼 많이 안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매상 하면 대부분 이제 경기도 광명, 경기도 남양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물건들이 다 거기서 온다고 보셔도 사실 무방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것도 그런 곳 중 하나예요. 여기 보면 경기도 광명시 보면은 화해단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주소지는 노원사동 631번지 수배상사라는 곳에 와있는데 요 뒤에 광명IC 앞으로 쭉 와갖고 돌면은 여기가 이제 생물단지도 있고 다른 용품 수입장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곳을 이용하는데 하여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도매상 얘기는 제가 늘 했었고 여기 사장님이 저랑은 좀 사이가 막역한 게 이분도 원래 용품에서 다니시다가 나와서 여길 창업을 하셨고 저도 이제 멀쩡하게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수족관을 차리면서 처음 만났어요. 둘 다 이제 창업할 때 아마 이분도 제가 첫 손님이었고 저도 제 첫 거래처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왔는데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부터 뭔가 수족관 느낌이 하나도 안 나죠. 다 진짜 박스 물건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쇼핑몰 사장님들이 아침에 여기서 밤사이나 낮에 주문 받으셨던 물건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곳에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재포장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료부터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제가 예전에 조사했었을 때는 수족관 용품 가짓수가 2만가지였는데 사료도 사려고 뭐 조명, 바닥재, 여각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사장님이 지금 이곳은 여기만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창고가 두 군데가 더 있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1분만 보여주는 거야. 여기 2층에도 물건 쌓인 거 보세요. 물건 꺼내달라고 하면 여기서 박스로 내리는 거야. 근데 이제 수족관 사장님들이 업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처럼 박스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낱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가져간다고 해도 낱개로도 도매를 해주시거든요. 여기는. 근데 요즘 다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왜냐하면 가지수를 막 많이 받아놓고 할 수가 없으니 다 그런 걸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건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보면 일단 여기가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뭐 부하통 여과기, 측면 여과기만 지금 이만큼 있는 거야.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이런 걸 다 쌓아놓고 장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용품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커요. 뭐 마진도 마진인데 이렇게 다 갖다 놓고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와 진짜 아찔해요. 이거 제가 지금 수족관을 7년째 운영을 하면서도 여기 있는 물건들을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 아직도 있고 그런 물건들이 계속 새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막 거리식 여과기, 측면 여과기 그냥 뭐 브랜드도 브랜드인데 와트 수마다 또 사이즈가 또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구색을 갖춰놓고 팔아야 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용품 장사가 제가 그런 면에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고기랑은 사실 거리가 머셔요. 그냥 진짜로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박스 정리하고 거래처 오면은 물건 빼주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조명 아 이런 파이시지 조명 이거 진짜 명품인데 새로 나온 건 아직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어. 이런 거 한번 리뷰해보고 싶은데 VG 이런 것도 좋죠. 아쿠아스 거 메탈라이트 이런 것도 완전 띵품이고 진짜 아 한번 써보고 싶은 조명들이 많은데 저도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 써본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다 히터예요. 히터 히터 조명 브랜드 아 히터 와투스마다 다 사이즈별로 있는 거고 브랜드가 또 이렇게 많아. 히터가 굉장히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박스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한 박스에. 그래서 이걸 와투스별로 다 도매를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개 한 500 정도가 들어요. 괜히 많죠. 근데 500만 원어치 히터 팔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데 와서 사는 거예요. 박스로 사나 이거 낱개발이로 사나 그렇게 가격차이가 크지가 않아. 막 500만 원을 묶어둔 이유가 없을 만큼.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천만 원 투자했는데 순위가 한 100만 원 정도 남는다. 이러면 할만 하잖아요. 근데 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50만 원 남아. 그럼 약간 고민해볼 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조금씩 사가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도 그렇게 막 박스로 가져가시는 거래처도 없겠다만 진짜 용품은 힘든 거 같아요. 여러분 여가지고 보세요. 브랜드 엄청 많잖아. 이게 도매상 오면은 예를 들어 소매하시는 분들이 한번 와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도 소매 손님을 봤나 모르겠네. 이따가 한번 인터뷰할 때 따로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늘 주장하는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리는 뭐 슈퍼 쌍기 뭐 버블 여가기 이런 거 말고도 여가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중국제부터 일제 뭐 독일제 다양하게 다 많은데 참 이게 장사하다 보면은 어차피 쓰는 건 한정적인데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팔아야 되나 이거 도대체 나는 물생활하면서 이런 걸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나가나 하면서도 나가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진짜 막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긴 다 수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켈란 수조, 리글라스 수조, 울트라 수조 브랜드마다 다 있고 싼 마이로 팔 수 있는 동네용 수조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아니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 씨바 어떻게 옮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여기 저절로 나온 게 45큐브 하루에 한 100대 정도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고장나요. 한 3일 쉬어야 돼. 26살 때 제가 아니 27살 때인가 제가 어항 150대를 일찍 해서 지하로 내리고서는 3일 동안 뼈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 그만큼 이게 참 어항이 힘든 건데 여러분들 쿠팡 같은 거 시키면은 잘 보세요. 이 조금이라도 나가면은 다시 반품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손님들 입장에서 싸게 사면 당연히 좋아. 좋은 거 맞는데 마진 안 붙이고서는 계속 싸게 하시는 분들이 배송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한번 이게 내가 이렇게 장사하면 적자가 나고 우리 다 죽자 이런 거를 아셔야 좀 이게 뭔가 이 어항 놓고 이런 거 소중함을 알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봐요. 진짜로 많이 해. 나도 수족관을 하는 놈이지만 저는 어항 배송은 안 하거든요. 받아주지도 않아 거래처에서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막 어항 막 천원띠기 하시면서 택배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분들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으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도 어항을 비싸게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싸게 팔은 거예요. 저도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냥 인터넷 수족거보다 싸게 파는 건 맞는데 이게 참 장사가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분들 간에 타협점을 맞추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장사인 거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수배 상사의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